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매니아픈 관계로 천리마라탕에서 마라탕을 시켰습니다. 음료수 차파이 메인메뉴 내 맘대로 마라탕 재료는 엄청나게 추가했거든요? 주소는 안보이드릴거고 재료가 거의 공짜 수준이라 퍼주는 느낌이라 이만큼 엄청나게 추가했어요. 그때도 가격은 15,900원이고 음료수가 3,000원 정도 할거에요. 차파이가 배달이 3,000원 정도 제외하면 12,000원 밖에 안돼요. 배달팁이 조금 비싼데 재료가 왜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쵸? 그리고 가격 차파이 음료까지 추가한거라고 총 15,900원인데 얼마나 가득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켰을때 제가 메뉴를 조금만 시켰더니 양이 많이 없더라구요. 요즘은 거의 다 없었죠? 내가 싫어했는데 내가 싫어했는데 비교놨는데 야 아직 시켰나 기억이 안나네 가위를 꺼내야지 비교놈는데 비교놈 비교놈으로는 비용사 받았나 그러는데 안 비교놈 지금 나쁜데 뭔가 양이 되게 많아 내가 리뷰이빙을 쳐먹었으면 다 좋아하지 많이 추가해 좀 더 매운거 추가하지 다 했어요 양도 꽤 많고 국물도 꽤 많아 양도 꽤 많고 국물도 꽤 많아 되게 맛있겠죠 다 맘에 드는데 리뷰 이벤트 안줘서 화나요? 짜증이 나네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쉬웠던지 한번 봅시다 물닭볶음면 정도로 최고로 했는데 최고로 매운거 치고는 그냥 맛있어 엄청 맵지 않아 면도 옥소스면으로 추가했는데 맛있어요 고기완장가? 이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해물완장? 근데 그냥 있길래 시켰어 아깝잖아 돈 내고 먹는건데 추가해야지 얌얌 매콤한데 이상한 맛 내 취향 아니야 근데 먹으면 귀양이 참고 먹살면 괜찮은 맛 바숏졩단 귤젤리에 얼음 가득 의리병 석석 쉐킷쉐킷 멍이는 개꿀 맛 섞어 시카시카 수육 스며들어가 젠리 진리 매시스 나무노름에 남은 진리 매시스 소금 매시스 진짜 맛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ER